렛스러워 파니 엄마가 떡볶이 사줄게, 다 나. 우리 애들 참 고프죠. 사모님들. 사모님들. 우리 엄마. 저 엄마. 어디가세요? 아, 그 유기용 케이스. 아, 우리 딸 지금 또 1등 했거든요, 이번에. 또 예쁘지 않나요? 몇 등 하셨어요? 사모님들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? 어떠한지. 요즘엔 누가 학원 다니니? 난 태어날 때부터 영재였어. 나는 글러먹었어. 노력을 하지 않잖아. 노력을 해야지. 다리 바르잖아. 다리기 빠르잖아. 어, 말 씨름 잘해. 해볼래? 아, 잘 논다. 우리 애들 잘 논다. 아, 잘 논다. 가자. 떡볶이 아니면 유기농 케이스. 아, 맞아. 유기농 케이스 먹으러 가자. 유기농 케이스. 유기농 케이스. 유기농 케이스. 비싸잖아요, 그거. 아, 맞아. 어서 오세요. 아, 응. 지es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